우리나라 이주민 수가 200만에 가까워진 시대에 지역교회가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이주민을 섬기는 목해 사역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해 눈길을 끕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이주민과 탈북민 선교 사역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총회는 교회 밖 이주민과 탈북민 선교를 교단의 중요 과제로 두고 이번 사역을 기획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사역은 상담, 사회복지,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쉼터 사역, 모국의 가치 발견, 정체성 회복, 밥상 공동체를 통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삼치유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사역의 최종평가단은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재 개발, 매뉴얼 작성을 가장 큰 성과로 받습니다. 향후 이주민 선교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 기간인 더불어함께 이주민 센터 이학산 목사는 이번 사업 지원은 오랜 가문 끝의 단비와 같았다며 덕분에 사역에 대한 갈증이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